축하드립니다 맛있게 먹으러 오기 그래서 이건 뭐지? ㅋㅋㅋㅋ 계란 손때리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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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늘 계란 고춧가루 음~~ 여러분 지금은 2시고요. 제가 오늘 밥풀이 생일이라서 3시에 밥풀이 오마카세를 예약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가려고 합니다.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마루야. 마루마루. 김 마루. 너무 웃기다. 이렇게. 이리 와. 음식이 안 나오면 아기가 가만히 있지 못해서. 아나야, 울어. 완. 김 마루 준비해드릴게요. 어머. 너무 맛있다. 이거는. 옆에 시금치 소스를 장치해드리고요. 익힌 메추리알 위에 고구마 육수 올려드렸어요. 이렇게. 이렇게. 작그만 것 같아요. 아, 이거 메추리. 네, 메추리알 위에 고구마 육수 올려. 아빠.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휘날. 밥풀이 먹는 것만 보다가 라볶이도 시켰습니다. 근데 우리 너무 웃겨. 강아지는 막 소고기의 편백질이 있는데 우리는 람. 밥풀이 맛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먹어요. 그게 좀 좋아요. 여기가 한 마리 했던 것 같지만 이렇게 잘 먹어요. 그리고 이제 계란. 실수 잘 먹어요. 실수 잘 먹어요. 실수 잘 먹어요. 잘 먹어요. 서편에 이렇게 잘 먹어요. 준비해봤어요. 덮은 style. 이제야. 지금 시작하는게 너무 감사해요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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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적 있나요? 아니요. 엄마가 먹는 것 같아요. 아이고, 엄마. 이거 어떻게 끝났어? 저희 오븐에서 이거 한번 익혀서 나와서 안전하게 급여 가능하시고요. 이거? 샌넬파티에 초대해줘서 고마워, 계산은 우리가 하지만. 뜨거워? 뜨거워? 이거는. 감사합니다. 왜 가져가지? 마지막 스토피아 준비해드릴게요. 여기 밑에 카페도 있어서 여기서 조금 놀다가 이제 집에 가려고요. 한 30분 정도만 강아지들이랑 놀게 냅두려고요. قد 갈 수 있는 거 있는데.. 아이고, 퍼리도 마구. 이거 쇼핑하러 갈 수 있는 거. 왜 이렇게 하는거야? 바로 두툼 추가. 끝까지 해야지.. 왜 칭찬이 surf다 tan 와. 가고 있어요. 고추장 저녁 먹으니까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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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라 있어. 콜라있습니다. 여기 있어, 빨라 녹잖아. 별로 안 오려 보였어. 여기 없더라고. 하프리 뉴 장난감. 이건 무슨 조합이야? 라지피자 몇 조각 먹을 수 있어? 어머니 2개. 여러분, 지금은 9시 49분입니다. 제가 오늘 치과 예약이 오전에 있어서 이제 나가야 되는데 그 전에 갔다 와서 먹을 요거트 빙수 베이스를 만들고 하려고요. 꾸덕한 그릭 요거트 좋아하시는 분들, 혹은 커클랜드 그릭 요거트 질감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 피코크 그릭 요거트도 진짜 괜찮아요. 제가 마트에서 사본 그릭 요거트 중에 제일 꾸덕하고 가성비가 되게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보고요. 조심해야지 고기. mob, 소금, 소금, 수제, 소금, Fiona, 수제, 레몬, 청양고추, 물을 넣어주고 있어요. 물에 꽂아주면 양념에 띵을 넣고 반죽을 얇게 joggerune. 소금, 야채, 핵, 소금, 물을 넣어주세요. 이제 집으로 가볼께요 지금 여기가 완전 마취돼서 오늘 지구기온은 34도입니다 이제 집으로 가볼게요 이제 집으로 가볍게 만들어서 이렇게 집으로 가볍게 만들때 고춧가루 깻잎 쌀가루 참기름 소금 마취가 풀리고 나니까 너무 아파가지고 이거 먹기 전에 지금 진통제 먹어서 좀 괜찮아졌어요. 지금 커피랑 리츠 레몬 맛. 음. 음 밥뿌리 밥만 챙겨서 저는 이제 나가보겠습니다. 언니 집에 가서 카메라 켤게요. 안녕. 한 입만 먹어봐. 좀 더 끓이게. 맛있어 먹으면 맛있어. 맛있어 먹으면 좋겠어요. 고소한 거지. 음. 맛있어 먹으면 좋겠어요. 양을 몰라서요. 여기다 먹어요. 고쌈. 그리고 이거는 마늘 소스. 내가 옛날에 꿨던 꿈이 있거든? 응. 근데 그게 진짜 꿈이 아닌 거 같은 거 뭔지 알아? 진짜로 그랬던 기억이 나. 예, 알겠습니다. 다들 잘 먹으니까 기분이 좋군. 음. 그러니까 오늘 죄가 안 나. 응. 나 이제 뭔지 좀 못하겠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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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시간이 12시 53분이에요. 저 오늘 아침에 9시부터 오늘 올릴 영상 마무리하고 이제 편지 끝내고 밥 먹으려고 했는데 치기사님 오셔가지고 또 밥을 못 먹고 이제야 먹습니다.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이 라면을 먹을 거예요. 백종원님의 그 냉라면 레시피를 따라 해볼 건데 그 레시피에서는 진라면을 사용하는데 저는 이 겉면을 사용해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서로의 그리스도 사용time 즐멘으로 변할 수 있는 옷을 모양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세히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춧가루 소금을 넣어줍니다. 물 190ml 원래 간장 2큰술 넣는 건데 너무 짤까 봐 1큰술만 넣었거든요. 저는 1.5큰술로 한번 해볼게요. 마늘 1스푼 탄산 bar 참기름 2스푼 설탕 묘한 맛 오늘은 오전에 할 일 다 끝내 놓고 이제 드디어 저녁 먹기 전까지 책을 읽으려고 합니다 제가 책 읽는 독서 방법을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오늘 짧게 설명을 해드리려고요 일단 지금 읽고 있는 책은 이거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이라는 책이고 저는 책을 읽을 때 이렇게 인덱스를 표시해가면서 읽는데 이게 어떤 때 인덱스를 사용하는지 그리고 책 읽으면서 뭘 쓰는지 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인덱스로 표시한 부분은 제가 책을 읽으면서 공감되는 문장이나 기억하고 싶은 문장 제 의견을 덧붙이고 싶은 문장 등등 그냥 딱 그 글을 읽자마자 한번 써보고 싶다 하는 글을 인덱스로 이렇게 표시를 해두고요 그리고 꼭 그냥 이렇게 책을 읽다가 아 이 문장은 참 쉬운 듯 어려운 듯한 문장이야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때 바로바로 쓰는 글이고 따로 인덱스를 표시한다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냥 책을 읽으면서 밑줄을 밑줄만 그어놓고 인덱스 표시를 안 할 때도 있고 쉽게 말하면 인덱스 표시를 하는 건 필사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제가 책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즉석에서 바로바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필사 노트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그 다음 맨 앞쪽에는 제가 2023년 들어서 읽은 책들을 장르 작가 제목 이름 이렇게 분리해서 써놓은 거고 이거는 제가 양기자 작가님의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이라는 책을 필사한 책인데 이렇게 인덱스 표시했던 부분을 페이지 수 적어서 이렇게 이렇게 그냥 그대로 따라 쓰고요 문장 쓰고 나서 이거는 그때 당시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건데 전체적인 책을 읽고 나니까 뭐 이 책에서 보여준 이 단어의 뜻이 이런 뜻도 있는 것 같다 하면서 필사할 때 의견을 조금 덧붙이는 느낌으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내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필사 해놓고 아무런 표시도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거는 제가 필사를 몰아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필사한 문장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걸 못한 단계예요 필사가 생각보다 어려운 것도 없고 시간도 그렇게 많이 걸리는 게 아닌데 한번 이렇게 글을 적어놓고 나중에 이 두꺼운 책을 꼭 다 읽지 않더라도 필사한 문장만 읽어도 옛날에 읽었던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그 책의 내용 파악도 되고 그때 필사를 하면서 내가 느꼈던 생각이나 느낌도 시간이 지나서 다시 보면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그런 거를 다 확인할 수 있어서 저는 필사 노트를 꾸준히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글씨 쓰는 게 너무 힘들고 귀찮으면 그 타이핑으로도 많이 하시니까 타이핑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남을 보여주기 위한 거나 또 어디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스펙 같은 것도 아니어서 진짜 그냥 편하게 제 생각과 제가 쓰고 싶은 문장들을 쓰는 용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여유롭게 독서를 하고 오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오십시오 양파 호랑 고춧가루 고춧가루 만두 きます 뚜렷 치즈 치즈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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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무서워 이렇게 김밥 이거는 아빠 밥 이거는 제 밥 한 줄 반 정도? 거의 두 줄이에요 꼬더래도 주워서 먹어서 계란 계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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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계란말고